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제주에는 때아닌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벚꽃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으로 가을에 벚꽃이 피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제주시 사라봉 일대와 서귀포시 남원읍과 안덕면 일대로 가을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어가는 노지감귤과 가을바람에 춤을 추는 억새밭에 더해 가을벚꽃이 제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시의 한 방문 판매업소입니다. 문은 닫혀있고 주변에는 일부 상품들이 그대로 진열돼 있습니다. 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풀렸지만 방문 판매업소는 완화 대상에서 빠져 오는 11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데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을 대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직장인데 저희도 자식도 있고 노게 살려야 되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 시국에 지금 직장 잃고 노는 사람도 있는 것에 비하면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고 제주자치도는 연휴 기간 확진자는 없었지만 28만 명이나 다녀갔고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오는 18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타지역 방문자가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진단검사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정부보다 한 달 빠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단속에도 들어갑니다. 지난 연휴 전도 약 30만 이상이 강하게 왔다 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워낙 접재가 많습니다. 지금도 위험관리기간의 18일까지 정한 이유도 다른 시도보다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선지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방역에 곱비를 더 재는 이유는 지금부터가 진짜 곱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가 감염 후 5일 이후인데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감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때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5일 후는 한글날 연휴와 또 맞물리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난 직후부터 보면 5일 이후에 앞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거죠. 특히 무정상 감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체류할 때에는 증상이 없으면서도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 더 지켜봐야 특별 방역의 성패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3만 3,500여 건의 민원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관광 불편이 만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이 만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8,100여 대의 CCTV를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57건의 사건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지난달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스쿨뱅킹 또는 별도 계좌를 확인하면 도교육청이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예정일은 오는 8일입니다.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도 오는 16일까지 신청받아 초등학교 학년기 아동은 1인당 20만 원, 중학교 학년기 아동은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내 초중학교의 등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안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다른 지역을 방문한 학생은 연휴 이후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오는 9일 한글날 연휴에도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오는 12일 이후 등교 수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파란 바다가 보고 싶어서 해안도로에 왔습니다. 해안도로에는 5인 카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1인 카페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제가 오늘 가볼 5인 카페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간 후 남긴 방명록이 빽빽이 사 있습니다. 자,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인 카페는요.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00원. 카페라떼 또는 카푸치노가 2,500원.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곳은 1층이랑 2층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곳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커피, 치즈, 마늘빵이 있습니다. 8개의 가격도 저렴해요. 1,000원. 16개의 2,000원. 40개의 5,000원. 저 저렴하죠. 자, 이용 방법이에요. 모든 게 다 셀프입니다. 먼저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한 메뉴를 알아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새끼들은 새끼척해주셔야 하고요. 제시된 가격표에 따라서 맘소리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스스로 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커피콩 빵입니다. 이 아이는 커피콩 빵이에요. 모양은 커피콩 모양이고 안에 콩이 박혀있죠. 맛있네요. 파란 바다에 아메리카노 환전하시죠. 제주도에 사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까이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내가 바다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약간 불기는 하지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거기에 아이스 커피까지 한 잔 딱 하면은 아 제 기분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니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제 기분은 제주도입니다. 저 너무 기분 좋아요. 네 파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는 곳 무인 카페 방문해봤는데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제주 공항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옆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주 오신다면 이곳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가을 날씨에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내외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햇살에 기온이 오르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에 감안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바람이 초속 10에서 14미터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내외에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6미터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1.5에서 2.5미터로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부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대구공항도 구름 많이 껴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